감자 5개 정도 감자 5개 정도 감자 5개 정도 감자 5개 정도 여러분 모양을 이쁘게 썼려고 길게 길게 쭉 와이프차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그럼 먼저 자 그러면 아이센젤을 가지고 지금부터 한번 니꾸장아를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프라이스 아이센젤이고요 아이센젤을 일단 잘라서 아이센젤을 꺼냅니다 아이센젤가 실해요? 아이센젤 다 풀어주면 힘들어요 팩상태에서 아이센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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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꾸장아는 정말 일본에서는 어 어머니들이 자식을 이렇게 해주는 진짜 특별한 가정식 둠봉둠봉 이렇게 감자를 큼지막하게 쓰셨어요 큼지막하게 아이센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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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모양을 이쁘게 썰려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꽈리고추는 제일 마지막입니다 꽈리고추는 제일 마지막인데 처음부터는 색깔도 변할 것만 변하고 꽈리향이 안나와요 꽈리향이 나와야지 스지의 느낌을 다 잡아야합니다 우리 레시피 같은거 보면 몇불안 몇불안 너무 복잡하잖아요 네 힘들어요 초등학생이 할 수 있을 정도로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아무거나 잡으세요 전부 하나 잡았어요 여기 눈금이 딱 여기까지만을 제가 채워서 계란컵 대신 사용할게요 자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면 설탕이 1컵 그리고 보이고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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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장 1컵 그리고 미리 1컵 그리고 물 8컵 물 8컵 8111 8111 이게 일본의 기본 간장조림입니다 아 일본의 가장 간장 기본조림인가요?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스를 만들어 놓으면 이 소스 가지고 뭐 다른걸 여러가지 다 조릴 수 있어요 멸치조림을 하셔도 되고 멸치조림 가능하시고 그렇죠 당연히 오늘 하는 니쿠자가도 가능하구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니쿠자가 봐보세요 딱 보면 밑에 많이 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닭볶음탕처럼 되겠죠 그렇죠 오늘 만든 소스를 그대로 쓰고 고춧가루만 두면 그냥 맛있는 닭볶음탕이 돼요 아 굉장히 기본적인거에요 오시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오늘 배우는 이 소스를 가지고 여러가지 또 응용을 할 수 있는 많이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여러분 한번 가장 먼저 소스를 만들 때는 액체 형태가 아닌 분말 형태부터 먼저 뜯는거에요 분말 형태부터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 들어갔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거 토스 만들 때 물은 조금 미용수를 하면 설탕이 좀 더 빨리 녹겠죠 네 그렇죠 뒷갈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죠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냄비에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가지고 네 자각할 정도로 네 어떻게 딱 내가 계량한지 이렇게 정확하게 끓이면 끓이면 끓일까요 그러면 간자가 익을 때까지 그렇죠 네 약 한 30분에서 35분 30분에서 30분 네 불은 간풀로 끓을 때까지 하고 네 중불으로 네 마지막까지 네 마지막에 다 익었을 때 조림이기 때문에 네 국물이 다 없어질 때까지 국이 없을 때까지 조림이기 때문에 네 네 네 이게 팡이라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그냥 졸여줘야됩니다 짠 그리고 이게 수분이 나가면 죽이게 되기 때문에 뚜껑을 열고 하는 네 네 네 네 왜냐면 뚜껑을 닫게 되면 어느 정도 일어나면 감자가 네 다 녹아버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감자요 감자조림을 하는 이렇게 그래야지 이게 감자 모양이 길쪽으로 길쪽으로 다음 도착 손이ead